신영수 야 너 지금 휘었으면 큰일나 신영수씨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시죠 신영수씨 안돼요 카메라 맞으시면 안됩니다 한마디 하시죠 남의 소중한 우산을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만만한가요 안돼 내 우산 내 우산 한마디 하지마 소중한 고관 그래서 비혼은 안쓰고 다녀 뭐야 소중한 고관하고 있어요 신영수씨 한마디 하시죠 이거 뉴스 나오는거 맞아요 네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있어요 엄마가 뉴스 나와 그 웃음소리 한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해봐 빨리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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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력 내가 뵙고uber 에스린 거 나 없어 내 얼굴이 중간이라는 느낌? 이야 니가 라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터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? 나 몰라. 나도 나도 깔 거야. 니 니 좀 잘해야 돼. 난 원래 잘해. 이제 가서 신뢰하나가. 나도 진짜 어떻게 해.